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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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맘마 맘네 응 안녕하세요 저쪽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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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중 솔라 안주 신나 안 좋아 밑에다 밑zte 밑을 его mit 밑에 이거 한번 해 TER 음.. 술 써줘. 몸기 좀 주세요. 스팸 신고백 전화입니다. 스팸 신고백 전화입니다. 스팸 신고백 전화입니다. 설치 안져받으셨어요? 설치 안져받으셨어요? 에어컨 설치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에어컨 설치 언제 받으셨어요? 에어컨 설치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에어컨 설치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언제 받으신 거 모르세요? 작년 이상한 장면? 어 꼬도가 맞았네 전동 좀 주시겠어요? 2차 단계 내렸어 혹시? 2차 단계 내렸어요 3차 단계 전원에 가서 열었어요 여분 한번 쳐 볼게요 안 켜줘야 돼 코도 뺐어 뒤에서 네 네 예 아 고춧가루 후기 무관카드 빼야될거같은데? 무관카드 빼야될거같아 45분 만에 앞의 발자로 시작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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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 이래 시기가 거길 원인 지대였는데 이 따스는 치즈가 피스빵 같은데? 네 여기 봐봐요 여기 오일이 보이죠? 일단 캠 촬영 중이시죠? 촬영 중이시죠? 여기 촬영 중이시죠? 네, 빨간색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여기 보이죠?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오일이 묻었어요 여기 오일이 한번 잘라볼거에요 여기 여기 박혔어요 여기가 네 박혔죠? 네, 박혔어요 제가 지금 찍고 있구요 고현이 네 매립 배관 문제가 아니에요 어? 진짜요? 네 보이세요? 피스가 이 배관을 찼잖아요 프레시 옆에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일 흔적이 보이길래 이게 오일 흔적이거든요 저는 이걸 떴어요 여기 따서 봤는데 네 여기 보면 여기도 오일은 보여요 냉맹하자면 오일은 같이 튀어나오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보면 피스가 여기 박혔죠 이 매립 배관에 네 박혔잖아요 네 박혔잖아요 네 빵구멍 날까봐 이제 안건지는건지 잠깐 살짝만 박아볼게요 아 그리고 점점 죽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풀로 쓸 수도 있어요 계산이 한번 아 어디세요? 박혀있던 거를 살짝 풀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거 풀면 이제 소리가 커지겠죠 이렇게 풀러져 저희는 이제 작년 여름을 계속 다 썼거든요 그래서 되게 미세하게 빠져나간다고 네 이제 스포츠는 헤맹이 양파로 바니 음료 악말리 구성 어 잠시 띵 대신